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둘 셋 네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선배님들 컴백과 동시에 음원 차트 올길 하셨는데 어떻게 기분이 덤덤하신가요? 덤덤하게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고 로봇처럼 하나부터 일깁니다 오색하지 하하하 네 그럼 몬스타엑스 분들은 노래 제목처럼 컴백했을 때 신속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? 레드벨벳 선배님들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아이스크림 CF를 또 찍으셨는데 저희 몬스타엑스도 신속히 배달앱 CF를 신속하게 보고싶은 몬스타엑스와 인형처럼 깜찍한 레드벨벳 컴백 무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 기다려 축하합니다 엠oughs 8 10 11 10 12 14 14 15 1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리와 Quốc 왔어. 왔다. 왔다. 살짝 왔어요. 아직 살짝 갔어요. 저거 뭐야? 달라졌네. 잔뜩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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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가고 올 때 잘 모르겠어 난 노래야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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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되는 바보 같은 춤 내 꼬리로는 더 페달이 가라 봐 내 말을 듣지 않죠 빰빰빰빰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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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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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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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